경사때문에 바로 못시작해요. 우와! 와 이거 끌바가 거의 등산수준이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별넴TV 반지아입니다. 오늘 코스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오늘 3명대 후문은 지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학교가 전체 차단이 됐습니다. 폐쇄가 돼서 지금 경기도 5대 어필 중에 하나에요. 우리 천보사. 천보사 지금 입구에 와 있는데 여기 어필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저 혹시 윌리 안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은 앞바퀴가 들썩들썩 합니다. 우선 경험 한번 해보시고 우리 곱돌산 그렇게 해서 마무리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지켜봐주세요. 우리 처음 오신 용진이 형님. 자 어필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거 이거에요? 이제 가다오면 스테이지 2가 나와. 자 본격적인 어필 시작. 자 기아 바꾸고 있습니다. 빨랩판 시작됐습니다. 벌써 털 끼야가 없어요. 심장 막 뛰고 뛰고 있습니다. 선수들 지그재그. 벌써 빠졌습니다. 경사 때문에 바로 못 시작해요. 지그재그로 가야됩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 뒤로 당기는 것 같아 누가. 보이십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아... 죽 같습니다. 아... 아... 거의 등산 수준의 끝입니다. 천보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보사 천보사 불암산 어디까지 가다 보겠습니다. 느렸습니다. 이미 기아는 다 털었고요. 다리 지날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끌바가 거의 등산 수준이에요. 제가 끝이 아닙니다. 아 힘들어. 땀 짱 나지? 오늘 처음 나왔는데 너무 힘든데 첫 소개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람산 천보사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늘천 보물보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는 절인데요. 천연고철입니다. 그런데 저한텐 보물로 안보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필이 굉장히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윌리 안되시는 연습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어필하시면 바퀴가 앞바퀴가 드썩드썩합니다. 윌리가 자동으로 돼요. 와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는 정주행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지럽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흉기증나. 끌밤 안했는데도 혈압이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끌바라 하기가 끌바라 하고 올라왔는데도 뒤에서 누가 꼭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심장 좀 약하신 분들은 한번에 오시면 위험해요. 지난번에 한번 오다가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한번에 올라올 수가 있는 구간도 아니고요. 아 하는 사람도 있지. 아 있다고요? 어 좀 무례하게 하면 하는데 아 절대 그럴 필요 못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상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제일. 안전제일. 안전제일. 굉장히 힘듭니다. 중복이 안 왔나? 바꿔 떼고 계셨는데 아쉽지 않아고요. 자 정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빨래판 오피를 계속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끌바를 많이 했죠. 끌바를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끌바 안 했습니다. 정말? 네 잠깐 쉬었을 뿐이지 벌써 계속 타고 올라왔어요. 네 영상에 보시면 확인됩니다. 아 여기 절 풍경이 되게 멋있어요. 지금 치마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영상 찍으면 멋있다. 아 여기에서 쫙. 치마 속에 뭐가 있을까요? 19번? 아 대단하다. 한 번에 올라왔냐? 계속 끌고 왔지. 아 한 번에. 아 여기 코스 속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다 여기 펑크 나가지고 펑크 때우고 아 한 번에 제대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허리 끌어지는 줄 알았어. 끌어지는. 제대로 좋은 놈 만났어. 극강의 어필이지. 네. 다음에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노력 해보겠습니다. 머리 잘 안 나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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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존대. 됐는지? 응.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원머타임 열렌TV 파이팅 열렌TV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